블루투스 한 점을 바라보면서 5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숫자가 4로 변하고 그 다음에 3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머리꼽대기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이완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또 2로 바뀌면서 2하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전해지게 되면 아주 마음의 심리가 편안한 상태로 있게끔 그리고 일로 바뀌게 되면 마음의 본래의 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열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그 다음의 숫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응도하는 방식대로 눈상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5의에서 2의 방법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눈을 뜬 상태입니다. 눈을 뜨시고 긴 이완 조절 수련입니다. 이 수련을 5에서 1의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눈알만 위로 그리고 좌와 멀리에 그 한 점에 숫자 5가 써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동자를 최대한 위로 지켜드십시오. 벽이나 천장에 어느 한 점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가능한 한 눈을 깜빡이지 마십시오. 눈의 피로가 느껴져 감고 싶을 때까지 숫자 5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눈의 피로가 느껴지면 눈을 감으십시오. 일단 눈을 감은 다음에는 이 수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감고 계십시오. 눈을 감아주십시오. 5 5 5 5 를 반복하면서 그 숫자를 달아보세요 5 5 5 5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은 채 숫자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4의 수준이 있게 됩니다 4의 수준은 5보다 깊고 6보다는 더욱 깊은 수준입니다 4 4 4 5 눈을 감고 보다 깊은 의식 수준에서 기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가끔씩 하십시오 5 누가 나를 부르거나 위험 긴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나는 즉각 눈을 뜰 것이고 맑은 정신으로 활짝 깨어나 기분이 상쾌하고 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을 것이다 육체에 굉장히 풀린 상태인 3의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 3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5 그러면 당신은 3의 수준이 있게 됩니다 3의 수준은 4보다 깊고 5나 6보다는 더욱 깊은 수준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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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4 4 4 5 5 5 5 5 6 6 6 6 6 6 6 7 7 7 7 7 7 8 7 8 8 9 9 10 9 10 10 11 11 12 12 12 12 13 14 14 14 15 15 14 15 15 15 17 18 17 17 18 18 19 21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정신을 눈꺼풀과 눈 주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의 미세한 떨림이나 따끔거리는 감각 또는 혈액순환으로 인한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금을 완전히 풀어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그 긴장 풀린 편안한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정신을 얼굴에 뺨 주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의 미세한 떨림이나 따끔거리는 감각 또는 혈액순환으로 인한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금을 완전히 풀어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그 긴장 풀린 편안한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정신을 목 외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의 미세한 떨림이나 따끔거리는 감각 또는 혈액순환으로 인한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그 긴장 풀린 편안한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목 내부에 정신을 집중하여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어깨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어깨에 옷이 다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어깨 부분의 피부와 그 피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팔과 손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팔과 손에 옷이 다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팔과 손 부분의 피부와 그 피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가슴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가슴의 옷이 다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가슴 부분의 피부와 그 피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가슴 내부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모든 내부 기관의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내부 기관의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근육 주직의 긴장을 푸십시오. 습부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긴장을 풀어서 그 모든 것이 율동적이며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십시오. 복부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복부의 옷이 다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복부 주위의 피부와 그 피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복부 내부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복부 내부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모든 내부 기관의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내부 미신의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근육 조직의 긴장을 푸십시오.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긴장을 풀어서 그 모든 것이 율동적이며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십시오. 허벅지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허벅지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허벅지의 옷이 다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허벅지 부분의 피부와 그 피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허벅지 속에 있는 뼈의 미세한 떨림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 미세한 떨림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 부분의 피부와 그 피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종아리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종아리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 부분의 피부와 그 피부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십시오. 그 부분의 모든 긴장과 압박감을 완전히 풀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이루도록 하십시오. 보다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바닥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보다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뒤꿈치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보다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뒤꿈치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보다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들어가십시오. 이제 당신의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끼십시오. 당신의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 발목, 중아리, 무릎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 발목, 중아리, 무릎, 허벅지, 복부, 가슴, 손, 팔, 어깨, 목, 머리가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금 전보다 더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지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삶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숫자 3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게 되면 당신의 몸은 지금처럼 완전히 긴장 풀린 상태가 될 것이며 연습을 통해서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신의 긴장이 풀린 상태인 숫자 2의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 2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3의 수준보다 더 깊은 숫자 2의 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숫자 2의 수준은 정신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주위의 소음은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음은 오히려 당신이 더욱더 정신적으로 긴장이 풀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숫자 2의 수준에서 당신이 정신적으로 긴장을 푸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평온한 장면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평온한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려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상쾌한 여름날 인적이 없는 해변의 모습은 당신에게 평온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의 낚싯대가 드리워진 모습도 평온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쾌한 봄날씨의 숲속에서의 산책도 평온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마침 불오는 미풍과 높은 나무들의 그늘, 아름다운 꽃들, 맑고 푸른 하늘, 흘러가는 흰 구름, 멀리 쏠리는 새 소리, 나뭇가지 위에서 뛰노는 다람쥐 등을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정신이완이 이루어진 숫자 2의 수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주위의 소음이 당신을 전혀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 2의 수준에서 정신이완을 더 깊게 하려면 평온한 장면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바라보면 됩니다. 내부의식의 기본 단계인 숫자 1의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 1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1 1 1 1 1 당신은 지금 2의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준은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단계 수준입니다. 당신이 보다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들어가도록 내가 열의 산하까지 세워 내려가겠습니다. 숫자가 1씩 내려갈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이며 보다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숫자 1 10 9 10 10 11 12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8 18 20 20 20 20 20 20 당신은 전보다 더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눈꺼풀의 긴장을 풀면 보다 깊고 건강한 의식 수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꺼풀의 긴장을 푸십시오 그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편안한 느낌을 천천히 몸 전체에 흐르게 해서 발끝까지 내려 보내십시오 깊이 이완되는 갈락한 기분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보다 깊고 건강한 상태에 들어하도록 내가 하나에서 셋까지 세우고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편히 쉴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하십시오 잠시나는 말을 그치겠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다시 들을 때는 이 의식 수준에서 한 시간이 지난 밤일 것입니다 그때 내 말은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내 말소리를 다시 들을 때까지 편히 쉴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하십시오 긴장을 푸십시오 하나, 둘, 셋 긴장을 푸십시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보다 편안하고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십시오 유익한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내부 의식 수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면 그것은 그대로 잠재의식이 전달되어 당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삼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한다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발전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나의 몸은 나날이 더욱 건강해지고 나의 마음 나날이 더욱 즐거워진다 나의 정신, 능력은 무한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잃을 수 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얻어진다 알파 상태에서의 효과입니다 당신이 지금과 같은 특수한 의식 수준에 머물 때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이 특수한 의식 수준을 사용해서 당신 자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을 국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정신, 능력은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동참함으로써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복을 창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는 하나에서 다섯까지 세고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눈을 뜰 것이고 맑은 정신으로 활짝 깨어나 기분이 상쾌하고 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어떤 불쾌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의식 수준에서 기능할 때마다 당신의 시력과 청력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 둘 조금씩 자기 자신에서 나오십시오 셋 다섯을 쓸 때 당신은 눈을 뜰 것이고 맑은 정신으로 팔짝 깨어나 기분이 상쾌하고 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마치 잠을 한숨 깊이 자고 난 것처럼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생기와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넷 다섯 눈을 뜨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팔짝 깨어나 손이 낫고 기분이 상쾌하고 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습니다 전부 다 훨씬 좋아진 것을 느끼십시오 자 손발가락 음지랖 버려서 변질강도로 되돌아오십시오 시목 해반 하십시오 자 애를 잠잤까 네 끝